가시죠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제가 학교 다니면서 입고 다녔던 그리고 음치가 이렇게 없네요 신복이 형 그 모습 그대로 담백하게 지각생들 에스코트를 해주는 경찰관으로 준혁 학생이 미래죠 그럼요 그냥 뭐 편한 데 와서 그냥 드라마 홍보 바로 지금 왔기 때문에요 열심히 또 참여하고 성실하게 하는게 또 홍보 아니겠어요? 맞죠 맞죠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자 카페다 아이씨 윤신 반갑습니다 드라마 문자는 아예 있었고요 본인이 싸인 매일 아 Telefon 나이스 어 네 아 아 네 네 자 볼륨 올려드리고요 아 이거 찍어야 된다 엄마 안 들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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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죄송한데 경찰이 자꾸 혼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목은? 에이 설마 그런 곳이에요 막 가시다 그러면 잘 되겠어 많이 닮았네요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 놀라운 토요일에서 방청객으로 너무 즐거웠고요 한 단어라도 한 글자라도 너무 되고 싶었는데 열심히 웃다 그냥 저희가 끝나고 나니까 저희가 한 거라고 어떻게 그러지?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혈을 끼치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육병식이랑 공연이에요 예능 나들이는 여기서 빨리 현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오시죠 혼이 나갔어요 혼이 나갔어요 혼이 나갔어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쫙 빠졌어요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미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